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을 잤더니 시간이 멈추고 그 다음에 창밖을 바라봤는데 사람과 차, 아무것도 없는 거리를 내려다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밖으로 나가는 씬을 찍고 있습니다. 목소리 너무 멋있었어! I'm not 17 anymore I'm not 17 anymore 형, 오케이, 넘어가게 저번 촬영에서 방에서 바깥을 보고 이상함을 느끼고 밖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도시의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사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트레일을 찍고 있어서 멤버들이 찍고 있는 걸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물로 나왔을 때 제 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의 영상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캐럭분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실 거라고 결과물로 잘 나와서 모두 다 만족스러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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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개인 트레일러에 나오는 그 촬영을 했어요. 제가 좀 도시에 있다가 전화를 받고 내리자마자 그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 흘러 지나서 나무도 나오고 풀숲 잔디도 다 깔려있고 그런 약간 트랜지션을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좀 재미난 요소들이 많이 담겨있을 것 같고 공중전화는 제가 평소에 써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캐럿들 저희의 트레일러 저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열심히 찍은 촬영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사랑합니다. 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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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사례 마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추웠어요. 이번 겨울 이렇게 거의 끝자락이 오고 있는데 와 근데 제일 추웠어요. 이번 겨울 이런 추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오늘 공원에서 또 느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운 만큼 고생하는 만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저희 세븐틴이 이번에 트레일러가 한 명씩 나옵니다. 단체로 트레일러가 나오는데 감독님이랑 미팅에서 같이 얘기했을 때는 뭔가 영상에서 뭔가 스릴러의 느낌이 조금 있는 뭔가 안 해본 느낌 같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꾸며 입고 악몽도 꾸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었고 뭔가 제가 객석에서 무대에 저를 바라보는 되게 굉장히 말 그대로 우리의 모습 담겨있는 그런 트레일러들이 하나씩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나 마음대로 내 기능한 대로 도시 위에 카우보이 고개도 서 정면 둘 중 한 번 더 좀 더 빨리 굴러 더 후회 따위는 없을 것 최선이 아니라 최고가 되고 말 거야 세상에서 제일 가는 우리가 될 거야 속도를 올려볼게 저는 에비우스의 띠 에비우스의 띠 이렇게 계속 걸어가는 걸어가도 계속 같은 공간을 계속 걸어가는 그러고 액션 바이너스 세븐틴 컷! 한 번만 다시 어색하지? 이게 모든 사람이 어색해 오케이 오케이 머리 터져 한 번만 다시 바이너스 세븐틴 컷! 바이너스 세븐틴 컷! 컷! 짠! 너무 많이 간다 저희 새 반지입니다 아 여기 다이아가 블랙 다이아가 박혀있는데 이거는 저희 세븐틴이 지금 어두운 그런 모습을 담은 그런 블랙 다이아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겨내고 밝아지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다이아 색으로 보여요 저의 트레일러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런 정적인 모습을 이번엔 좀 담아봤습니다 정적인 모습에 보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수프다, 수프다 액션 크리스마스 액션 누리 잡고 천천히 아래쪽으로 안녕 오늘 이렇게 또 3장 트레일러 촬영을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세장들과 함께 촬영을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세장에 새들이 다 갇혀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새들의 자유를 위해서 세장을 열어줬는데 결국엔 어떻게 봤더니 제가 큰 세장에 갇혀있었던 뭔가 그런 것을 표현하려고 지금 찍은 촬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멋있는 영상 기대해주세요. 안녕! 그렇게Boy 이젠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